아베인 압니다 짝짝짝 진투명 다녀왔어? 가까이 왔다 갔어 빨리빨리 다녀오는어 아 밖에 진짜 춥다 1교실 뭐야? 1교시 영어. 영어 숙제 했어? 헐 아니? 나 어제 뮤직뱅크에서 액소 봤어? 액소 새로 나온 거 내가 뮤직뱅크 보여줄게. 진짜 멋있다. 봐봐. 멋있지? 응? 너 내 얘기 듣고 있어? 내 소녀야. 야 너 어디 가? 승재야 좋은 아침. 휴학습지 했어? 휴학습지 했어? 어, 했어. 오. 승재야! 승재야, 영어 숙제 했어? 어, 했어. 승재야, 영어 숙제 했어? 어, 그랬잖아. 너 왜 다시 돌아와? 응, 아 일단. 승재야. 자습 찢어? 승재야. 고춧가루 1,2,3,3,4,1 2,3,4,1 2,3,4,1 3,4,1 4,4,1 3,4,1 4,4,1 4,5 5,5 5,5 3,4,1 3,4,1 아 현주다 아 현주하고 갈래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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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어! 예 배송 배송 구멍이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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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가 책을 어디서 놨지? 내 가방은 어디 있어? 이게 뭐야, 홈플러스? 아, 냄새. 이게 뭐야? 아, 대파 냄새나. 아, 뭐야 이거. 이게 내 가방이 없어. 내 가방 어디 갔지? 아, 진짜 가시가... 야, 너 팬이 있냐? 아, 혜주야, 나 엉덩이 왜 묻었어. 진짜? 그거 떼줘라. 아, 손 좀 치워봐. 됐다! 세 자기야. 수집 왔어요. 수집 왔어. 중간 Avo KARN retailers 카운 이제 주문하니 아 주여 아 으 으 1분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실망 승주야, 여태까지 이런 거 다 너였던 거야? 아, 혜주가 이렇게 아니야. 학대에서 여태까지 이상한 일들 그럼 다 너가 그랬던 거야? 어. 나 사실 승재 좋아해. 근데 승재가 뭐 산업에 반환을 넣는 거 보고서 좀 그랬어. 내 책 없애고 학교에서 가방도 이상한 걸로 바꿔놓고 책상 바꾸고 그런 거 다 너가 그랬던 거야, 그럼?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근데 사실 나도 승재, 너가 승재 좋아하는 거 눈치채고 있었어. 근데 말하지. 너도 알잖아, 승재 내 스타일 아닌 거. 그리고 내가 너가 좋다는 남자는 내가 좋아하겠어? 내가 너무 미치했던 거 같아. 진짜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아니야, 그냥 이런 일로 우리 싸우지 말자. 우리 중학교 때부터 친했었잖아. 그냥 없던 일로 하자. 알겠지? 그래. 머리는 왜 이래. 뭐야? 야, 뭐야? 야, 뭐야? 야, 진짜 뭐한가? 누가? 아, 야, 좀 이따. 가자. 뭐 먹지? 그냥 뭐. 닭볶이 먹으러 가자. 이쁘게! 이쁘게! 가윗! 오늘 일교시 뭐야? 야, 오늘 일교시 뭐야? 에잇? 힘재야! 진짜 됐어? 안갓 찌자. 나 눌려있잖아. 됐어. 응? 2. 2. 3. 3. 2. 3. 3. 6. 11. 11. 10. 너 헬투야! 아 나 죽이지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아 내일 봐 고맙습니다